안녕하세요 도모코 도지 모아서 코인 부자 되자 동번은 앱 도지코인 채굴 할 수 있는 어플이 나왔다고 해서 직접 설치부터 해서 회원 가입하고 채굴하는 것까지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 됐네요 여기 전체동의합니다 2시까지 동의하고 회원가입 허용 허용 전체동의하기 카톡 카톡 아이디로 가입을 하는데 전화번호 인증하고 자 가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포모코 포모코 라는 리플을 채굴할 수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랑 동일한 것 같아요 기능은 이거는 도지를 채굴할 수 있는 출석체크를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동영상을 시청하고 광고를 3주차를 보고 리워드 지급됨 그러면 출석체크 완료 오늘 출석으로 5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초대 보상으로 5만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야 5만 포인트 이게 포인트가 이 포인트를 도지로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코인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자동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뭐 비율이 어쩌다 이런걸 크게 신경쓰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에테크 수많은 에테크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거 하나하나 신경쓰면서는 하기가 너무 싫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시간 최대한 아껴야 되잖아요 그냥 하루에 내가 어플을 실행을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거에요 그냥 딱 포모컵을 딱 켰어 그럼 출석체크 해 그 다음에 화상로켓 연료생산소 딱 눌러 그 다음에 이게 아마 1000포인트 1000포인트가 까지 장립이 되고 저절로 올라가죠 1000포인트가 끝까지 하면 1000포인트인데 1시간에 뱉으면 10시간이면 1000포인트 10시간에 한번씩 받기를 하는거에요 경영상황시청하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하면 포인트가 올라가겠죠 이 두가지는 무조건 필수로 하고 출석체크하고 화상로켓 연료생산소 화상로켓 연료생산소 이 두가지 무조건 하고 요거 세번째는 실시간 지구 뉴스 이거는 심심할때마다 하는거에요 뉴스를 보고싶다 그래서 산다라 방향을 봐야죠 로딩중 여기 카운트가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고 다시 올리고 40포인트 정리 완료 뒤로 뒤로 보기만 하면 되요 부담없어 그냥 내가 보고싶은 뉴스를 보고 뉴스 연애 스포츠 뉴스를 볼때마다 포인트가 부지를 주는거에요 이건 무조건 꿀이죠 화상로켓 발사 이거는 뽑기 미션이나 게임 참여하면 이 뽑기를 쿠폰을 준다고 하네요 뽑기를 누르면 당첨되면 이만큼 주고 미션 버스 지급 체크 광고 정리를 하면 광고 정리 그리고 포인트 열차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해서 미션을 달성하면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설치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게임할때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런거는 저같은 경우는 반해요 이런거 하나하나 어플 다 설치하면서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지정해지고 그냥 충분합니다 이 출석체크하고 화상로켓 열 이거만 하루에 꾸준히 해도 충분하실거에요 그리고 그러면 추천인 코드구요 나를 추천한 친구한테 5만 포인트 나는 2만 포인트 지금 초기할때마다 화상로켓 출석내역 방금 광고 봤죠 출석체크 했죠 추천인 코드 넣었죠 여기 출금 코인 지갑 주소 여기서 이 출금 넣어서 출금하도 되고 네이버 페이로도 바꿀수가 있네요 2300원 수수료 수수료가 300원 다 그렇지 최소 출금 도지는 20 도지 20 도지 이면 지금 인재가 개당 156원이라고 찼을 때 129원 155원 155원 3500원 최소 3100원이 쌓이면 20개 이상 쌓이면 출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후금 수수료가 6개. 6개면 155. 6개는 930원이 수수료로 나가네요. 26개가 있어야 돼. 최소 추후금은 20개인데 수수료가 6개고 해서 26개. 수수료가 거의 1,000원? 리플이랑 비슷하네요. 그냥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두 가지. 출석체크하고 광고무기. 꾸준하게 하시면 극대 수입이 특별할 것 같아요. 도직코인도 시세가 굉장히 내려간 가격이라서 200원, 3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팔지 않고 일단은 여기서 한 거는 꾸준하게 모아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